세 번째 가설의 뜻을 보면 태그라는 단어는 밑바닥 혹은 평평한 곳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타클리마간의 의미는 사막의 밑바닥 중심에 있는 땅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3번이 그런 뜻이고요 4번으로 넘어가시면 태그리마간, 디겐, 카딘키, 트룩체, 탁, 라마칸딘, 켈간, 마나시, 쿰, 댕기지 고대 트루크어의 탁, 라마칸이라는 고대 트루크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이 뜻은 모래의 바다라고 하네요 저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처는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으로 보셔서 다섯 번째 보면 타클리마간, 디겐, 타클리마간, 넵무, 타킬라마간, 넵무, 아틀리두, 마나시, 바르사, 켈마스, 조이, 묵구스, 가라시니, 히터이, 지야렐라르는, 타우시야, 길리두, 문은가, 이기시덴, 이기시덴, 우이구르, 에디블라리무, 바, 라고 써있네요 이제 이 다섯 번째 뜻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타클리마간의 뜻인데요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라는 가설을 여기 다섯 번째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은 중국 학자들이 권하는 방식으로 이를 따르는 위구르 지식인들도 존재한다고 크르반 우알리씨가 말하고 있네요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는 히타이라는 단어인데요 히타이라는 단어는 원래 거란을 의미하는 단어죠 그런데 중앙아시아의 무슬림들, 특히 투르크계 무슬림들은 중국이나 중국 한족을 지칭할 때 보통 히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히타이라는 단어가 현재 중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요 중국에서 유학하는 중앙아시아 무슬림들은 히타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지만 위구르족은 히타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고 오로지 중국어 혹은 한주라는 두 가지 명칭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까지 봤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섯 번째 여섯 번째로 넘어가면 태클리마칸은 탁티마칸이라는 아랍어 단어로부터 만들어졌으며 이는 밑바닥 땅이라는 뜻이다 이것도 약간 생소하면서도 들어보지 못한 가설이네요 그리고 일곱 번째를 보면 태클리마칸, 디겐 태클리마칸, 디겐 에슬리마칸, 네모, 아틀리도라고 써있네요 에슬리라는 것은 이것도 아랍어이기도 하고 페르시아어이기도 한데요 에슬리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에슬리라는 것은 이것도 본질, 기원 그런 뜻이에요 이것도 위구르어가 아니고요 원래는 아랍어이기도 하고 페르시아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의 땅, 기원의 땅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태클리마칸, 디겐 테르키, 트루캔, 디겐 수즈댄, 켈겐 마너시, 가뎅키, 트루클라르, 타실랍, 켈겐 마칸 여덟 번째 마지막 가설을 보면 이거는 테르키, 트루칸 이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된 명칭인데 그 뜻은 고대의 트루크들이 버리고 떠난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여덟 가지 가설을 알아봤는데 그 중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것은 다섯 번째죠 그리고 타림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살짝 맛보기로 보여주고 있어요 타림이라는 명칭은 고삐 풀린 말, 고삐 없는 말이라는 뜻으로 중국 학자들이 주장하고 이를 따르는 위구르 학자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역시 실제로 연구를 통해 증명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써있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쿠르반 왈리시가 이 두 가지, 타크리마칸과 타림이라는 두 가지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 본질의 사료, 그러니까 기초 사료로부터 자기가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딱 이 옛날 텍스트를 하나 보여주네요 옛날 문서 이것은 아랍 문자, 그러니까 현대의 위구르식 아랍 문자가 아니고요 현대 위구르식 아랍 문자는 모음 기호가 전부 다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 반면에 예전에 차가타이어를 기록했던 페르시아식 아랍 문자는 모음이 대부분 생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지식인이 아니고서는 읽기가 힘든 문자고요 또 이 서체는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일단은 넘어가고요 어쨌든 이 상단의 텍스트에서 요카르키 텍스트다 이런 빨간 글씨가 바로 위에 쓰인 내용이에요 파이 텍스트 라고 위에 써있다고 해요 이 뜻을 해석을 해보면 야르칸트라고 하는 카시카르에서 거의 300km 정도 되는 또 다른 고대 문명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나와서 타림강을 따라 테르크 마칸의 황야 테르크 마칸 황야로 사냥을 떠난 이들은 며칠 후에 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설 같은 거예요 다음에 이 텍스트의 원전이 어디서 나왔냐 이걸 보시면 이 호탄이라고 하는 도시 또 다른 위구르족의 문명 도시죠 유명한 호탄의 예전에 유명한 학자인 몰라, 이스마툴라, 빈, 몰란, 내메툴라, 무지지라는 사람이 1854년에 손으로 쓴 타와르히 무지크윤이라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음악가들의 역사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이때는 1854년이라고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후를 서력으로 삼는데 반해 무슬림들은 히즈라라고 해서 선지자 모하마드의 탄생일을 기준으로 서력을 삼기 때문에 이게 다른 겁니다 이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 히즈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무슬림들한테 이게 신앙심 깊은 무슬림들은 이걸 꼭 표기하고 특히 역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히즈라를 꼭 알아야지 그 역사의 시간을 서로 사건을 대조할 수가 있으니까 이 개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위굴체 콜 야즈민은 까락비르 베티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41장에 손으로 쓰인 하나의 단편소설이라고 하네요 이 단편소설에는 술탄 압둘라시드 허안이라는 모글리스탄의 한이죠 모글한국의 한 모글한국의 술탄이 어떻게 해서 고결한 아마닉사 한에게 푹 사랑에 빠져들었는지를 묘사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닉사 한이라고 하면 제가 나중에 위구르의 위인들을 한 분씩 설명할 때 제가 또 소개할 텐데 간단히 언급을 하면 위구르의 전통음악 있잖아요 시비묵함이라는 것들 그런 묵함의 기원 묵함을 최초로 만들어서 전파를 했다는 그런 유명한 여류음악가입니다 전설적인 중세의 여류음악가고 이 사람이 오늘날 위구르의 여러 악기들을 발명했다고 해요 그런데 일단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음악가들의 역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음악가들의 역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현대 위구르의 테르크리마칸이라는 단어는 132년 전에는 테르크마칸이라는 걸로 쓰였다 이렇게 써있네요 탈임은 지금과 큰 차이가 없고요 그래서 음악가들의 역사에서 테르크마칸은 테르크와 마칸이라는 두 가지 단어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뜻은 타실린입 캣깐 마칸라르라고 합니다 그런 약간은 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보랏이라고 써있네요 이보랏 이것도 아라버입니다 아라버 문법으로 우즈베기나 위구르에 똑같이 쓰고 있고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가서 타실린입 수동태로 버려지게 된 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명칭이 이렇게 쓰인 이후에는 차가타이어로 형용사 뒤에 접미사가 붙어가지고 리라는 접미사가 붙어서 테르크리마칸이라고 또 쓰이기도 했대요 그런데 이게 잔릭틸다 잔릭틸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언어라는 뜻이거든요 그들 고지곳대로 해석을 하면 잔이라는 것은 제가 제 이름을 알림잔이라고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잔이라는 것은 경어로 쓰이기도 하지만 남성들에게 보통 알림잔, 모하마드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존칭하기 위해서 쓰기도 하지만 이것의 뜻의 본질이 목숨을 의미하거든요 생명이나 목숨 그러니까 잔릭이라고 하면 살아있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언어라는 뜻으로 구어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문어체 그러니까 아담비틸과 잔릭틸은 약간 서로 다른 거거든요 마치 우리가 실제로 국어 교과서로 배울 때는 하나씩 맞춤법을 다 맞춰 쓰지만 실제로 말할 때는 짧게 짧게 줄여서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테르크리마칸도 테르클리에서 R이라는 가운데 불필요한 발음이 생략이 되고 그 이후에 테클리마칸이라고 그런 발음으로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왜 어째서 버려둔 땅이냐 왜 트루크 사람들이 옛 트루크 사람들이 왜 버려둔 땅이냐 이렇게 이름을 붙였냐고 하면 고고학자들이 아르키올로질라를 고고학자들이 이 거대한 테르크리마칸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 거대한 사막에 고대 시대에는 많은 도시 국가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어요 거기 테르크리마칸은 예전에 사막이 아니었고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원 이전에는 천사산맥의 남쪽에 존재했던 이 땅을 여행했던 여행자들의 기록을 많이 남겼잖아요 여러 중국 측 기록자도 있고 인도 쪽 기록학자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보면 오늘날처럼 다크리마칸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거대한 사막은 기원 이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기원 전 200년부터 기원 후 200년에 그러니까 4세기 사이에 이러한 거대한 다크리마칸 사막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막 대신 풍요로운 땅에 존재했던 도시 국가들은 아직까지는 그때 그러니까 기원 전 200년에서 기원 후 200년 사이 그때까지는 아직 모래에 파묻히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이집트 쪽에도 보시면 사막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집트에 사막이 있던 곳에 예전에 고대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사막에 유적이 이렇게 큰 피라미드를 지었나 사막에 이렇게 큰 도시가 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전에는 사막이 아니고 굉장히 녹취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그 지역에 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곳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런 아프리카 북부의 사막뿐만 아니고 다크리마칸 사막 역시도 예전에는 여러 수십 개 도시 국가들이 번성했던 그런 문명의 녹지대였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부분을 보면 36개의 도시 국가가 예전에 기원 이전에 있었고 사료를 보면요 역사 사료를 보면 그리고 그 이후에 거의 50개까지 늘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도시 국가들이 다크리마칸에 있던 도시 국가들이 5에서 7세기 사이에 그 이후에는 존재를 알 수 없다고 해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 50여 개까지 드러난 도시 국가들은 결국은 모래에 파묻혔다는 거죠 그래서 13세기에 가면 이탈리아인 마르코폴로 여행자가 남긴 여행기에서 이 다크리마칸이라는 이름은 찾을 수 없고 거대한 사막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그 사막 이름은 로프 콤릭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로프 사막이라고 하는 기술이 13세기에 신장 쪽을 방문했던 마르코폴로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하네요 이건 저도 김호동 교수님이 번역한 동방견문록에서 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타림강까지 명칭이 쭉 나오는데 타림강은 다음 편에 2편에서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림강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더 역사 지식이 역사 배경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다크리마칸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할까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크리마칸에 대해서 그 기원, 그 뜻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이 크루반 왈리시가 주장하는 사료를 근거로 주장하는 거죠 사료를 근거로 주장하는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땅이라는 뜻이 아니고 옛 투르크 사람들이 버려두고 간 땅이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제가 보기에도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옛 투르크 사람들이 버려두고 간 땅이라는 표현 자체도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투르크라고 하는 유목 집단들이 타림 분지로 다크리마칸으로 온 것은 거의 8, 9세기 정도, 빨라야 7, 8세기 정도에 지나지 않거든요 이곳은 원래 이슬람화가 되기 이전에 인도 유럽의 인종을 바탕으로 한 여러 종족들이 거주했던 지역으로 예전에는 이곳에서 발견된 미라들을 보면 거의 백인들이나 다름이 없어요 오늘날에 페르시아인하고 거의 흡사한 사람들이 많이 여기 살았고 지금도 신장에서 이러한 타림 분지의 옛 백인들을 추적을 해보면 파미르 고원 쪽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해요 제 인트로 사진에도 5분 정도 되는, 4분 30초 정도 되는 제 인트로 영상에도 첫 번째 초기 부분에 나오는 타직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원래 타림 분지에 거주하던 종족들의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투르크 사람들이, 투르크 유목 집단이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위구르라든지 나중에 다른 투르크 종족들이 넘어오면서 타림 분지의 백인계 종족들하고 섞이면서 통원하면서 이 사람들의 생김새가 약간은 동양적인 몽골로이드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인도 유럽계도 아닌 약간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이쪽도 같기도 하고 저쪽 같기도 하는 그런 생김새로 된 게 아닐까 그런 것이 일반적인 역사학계의 추론입니다 이번 영상,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위구르나 우즈벡의 역사적 사실 혹은 문화적 사실들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는 영상 강의나 혹은 그 현지를 여행하면서 브이로그를 촬영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까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을 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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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